오늘은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볼거에요. 오늘의 재료는 레몬, 베이킹 파우더, 늪가루, 아이싱 슈가, 베이킹 소다, 설탕, 소금, 바닐라이센스, 버터, 계란, 오렌지. 버터 113g을 케보 모양으로 잘라주어 부드러워질 때 사용합니다. 오븐 예열 160도로 해줍니다. 부드러운 크림치즈 96g도 함께 추가합니다. 버터를 크림화 시켜줍니다. 설탕 196g을 추가해줍니다. 두개의 오렌지 껍질을 제스터로 갈아 넣어줍니다. 레몬 한개 껍질도 넣어줍니다. 오렌지즙을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오렌지를 잘라 넣어주어도 좋아요. 계란 2개를 넣어줍니다. 이제 섞어줄게요. 바닐라이센스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소금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베이킹 소다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베이킹 파우더 1과 2분의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밀가루 240g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섞어줍니다. 베이킹 페이퍼를 로프 케이트 틴에 깔아줍니다. 반죽을 잘 정리해주어 로프 케이트 틴에 담아줍니다. 이제 반죽을 오븐에 넣어 구워줄게요. 40분에서 45분 정도 구워줍니다. 필요시 더 구워주세요. 골든브라운색으로 잘 구워졌어요. 한번 잘라볼까요? 그리고 반죽을 담아줍니다. 양파 숟가락을 잘라버려줍니다. 그래서 한 번 잘라줄게요. 위에 발라줄 아이싱을 만들어 볼게요 한개의 오렌지 껍질을 갈아 넣어줍니다 아이싱슈가 8페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레몬 한개도 중간에 짜넣어 줍니다 레몬양이 싫으시면 일반 물 3페이블스푼 정도로 대체해도 됩니다 만약에 너무 물이 많으면 아이싱슈가를 더 넣어주세요 반대 상황은 물이나 레몬즙을 더 넣어주세요 이 정도 질감이면 적당합니다 이제 식힌 로프 케이크 위에 부어줍니다 참고로 빵이 뜨거울 때 부어주면 가을로 내려가기 쉬워요 꼭 다 식히고 난 뒤에 글레이즈 아이싱을 부어주세요 오렌지 로프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정식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많이 달지 않으면서 시트루스형을 느낄 수 있어요 이쁘고 깔끔하게 포장해 보았어요 친구, 가족 또는 연인에게 부잠없이 선물하기 좋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